로드맵 미니스토리 목회 로드맵팀이 2021 기도 컨퍼런스 철야 기도로 밤을 뚫타를 개최했습니다. 20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전국 각지에서 650여 명의 수강생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기도에 대해 강의했습니다. 이 목사는 문제를 2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컨퍼런스 후 기도 합주회와 기도 투어, 금요철야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.